미싱 미싱 그들이 있었다 아 빨리요 아 빨리요 뭐 믿으시겠어요? 손줄은 내줘야 좋지 미싱 미싱 뚱 내가 보고 음소리 심해요 오케이입니다 너무 잘해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응성 우왕 응성 여성 연합 도통해요 빨리요 어디야 아 아 왜 아 아 그중에 아 transf 아 아 아 아 자 잠시만요? 아.. 죽어 나 힘 때려가 너무 엉근진아 응? 엉근진 괜찮지? 엉뚱 그넉 진지하다고요 엉근진아 엉근진 아악 죽어버리기 내 손에 죽었잖아 지현아 좀만 놔둬 놔둬 자, 좀 더 한 번 더 조절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, 아악 나 나도 안 들어 누나 지금, 우리 아직 약한 진지하 잘 부른다니까 이거 막 아악 영양호 앞머런 아해봅시다 누나를 출근했어요 아 이제 있었어 아잇 잘하지 네? 진짜? 크리먼 사용당 안내로 언박싱 안내 준비됐맀만 안내 아마도 안을때는 소식을 받은 후 아마도 그냥 오게 되었음 하나 둘 아마도 안아 Shao 아마도 안아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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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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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어. 왜 연기가 나와서 좋았지? 울었는데 뒤에서. 아! 아! 있었네. 아 안녕하세요. 전 몰랐네. 아 참. 어떤 씬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. 이 씬은 낭별이 사고 당한 씬인데 중요한 씬이죠.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씬을 찍고 있고요.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. 심혈을 기억해서 찍고 있어요. 나 왔지. 땅. 뭐야?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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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러지 마세요. 워낙 그러지 마세요. 워낙 그러지 마세요. 야 못 가겠다. 내가 이거를 뛰어넘을 사랑은 아닌 것 같아. 잠시만요. Q. 혹시 이 여자 최근에 언제 오셨어요? 연하가 사진을 몇 개를 보내줬는데요. X가 없는 사진이 맞네요. 개인적으로 상기 사진을 하나입니다. 발랄하네요. 제가 갠소리를 하겠습니다. 조로를 드디어 첫째 처음 만나는데 어떠시지? 지금 가매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. 비텔하고 자세하게 재칭찬 위주를 좀 듣고 싶네요. 상대영화는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있고요 많이 못 만나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할까요? 그런 거는 또 이제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해상을 계속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해상 드라마 오빠 이거 어때? 눈대기 안 이뻐서 입봉이나 다 이뻐서 밥이나 먹고 차 다 마시는데 맛있지? 간이 딱 됐네 그러니까 나갔어 현장 분위기 너무 좋죠? 지금 현장 분위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발랄하고 우리 케미 기대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예 컴퓨터 난 핫하고 넌 이렇게 하면 진짜 미싱 그들이 있었다 Southern